내가 이거 맨날 좋다고 하잖아 이거 계속 문지르는 기기잖아 복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가 엄청 부드러워 이런 데 있지 이런 게 원래 되게 까다로운 거거든 콧볼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딱 돌아가잖아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그립감이 너무 좋아 안녕 소신이들 오늘은 소이 마켓이에요 저는 마켓을 할 때 물론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굳이 마켓을 열 필요가 있나 뭔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나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 흔치 않으면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이 이유는 이따가 마지막쯤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자 바로 코드세라입니다 요건 이제 제 관리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후기 영상에서도 되게 만족도 높았던 애로 뽑혔던 애인데 간혹 이거 협찬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돈 재산이에요 진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살짝 좀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디자인 보고 살짝 실망을 해가지고 좀 애정도가 떨어졌었는데 효과 하나로 저의 메인 홈케어 기기까지 올라오게 된 제가 찐 애정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일단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정용 엘기기기예요 우리 소실들은 이제 피부과랑 좀 친한 편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건데 엘기기 물방울리프팅이라고 그 요즘에 피부과에 없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되게 유명하고 효과가 좋은 관리기기인데 그거를 홈케어용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얘를 질렀던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이 물방울 초음파를 집에서 하면은 확실히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술이라기보다는 좀 관리에 가깝기 때문에 어 이거는 충분히 홈케어 기기로 만들어도 큰 스펙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실제로도 스펙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쿼드세라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런 홈케어 기기들은 스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홈케어 기기는 효과가 없다 뭐 한두 번 쓰면은 장롱행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부과 기기 대비 말도 안 되게 낮은 스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변화되는 게 눈에 보여야지 내가 쓰든 말든 할 텐데 아무리 꾸준히 써도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최고 17MHz거든요 피부과에서 쓰는 애들이랑 비교를 해도 거의 동급이고 그리고 지금 출시된 가정용 기기들 중에서는 최고로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심지어 여기 들어간 그 부품들이 전부 다 국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름이 쿼드세라잖아요 17MHz 뿐만이 아니라 1, 3, 그리고 10MHz까지도 같이 다 관리가 가능한데 이 기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를 받은 거여가지고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피부 두께라든지 피부 예민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이 쿼드세라가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이미 쓰고 있는 기기가 너무 잘 맞고 이미 효과를 잘 보고 있으면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어쨌건 가장 주파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피부든지 잘 맞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주파수마다 다 타겟층도 달라가지고 훨씬 그 효과도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저는 이게 이 쿼드세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 장점은 데일리로 쓰기가 좋다는 거 원래 초음파가 데일리로 쓰기가 잘 맞는데 이 쿼드세라는 LD 기반이어가지고 더 특화돼 있어요 관리기기들 보면 보통 주 1회, 주 2회 이런 식으로 사용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쿼드세라는 정말 그런 게 없고 매일매일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기기를 산 게 아깝지 않고도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브랜드에서 권장하는 사용법은 제가 이제 영상에다가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홈케어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고 나한테 좀 잘 맞는 걸로 자기만의 사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틀은 권장 사용법으로 하되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으로 이제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이제 이 4가지 모드 중에서 첫 번째랑 네 번째 요것만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기초 흡수시킬 때는 1단계로만 흡수를 시켜주고 내가 오늘 좀 관리하는 날이다 오늘 좀 느긋하게 FM으로 관리를 좀 해줘야겠다 할 때는 이제 4단계로 관리를 해줘요 근데 원래는 이거 1단계 할 때도 그냥 이 위에다가 바로 롤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를 다 바르고 나서 그 위에다 개를 또 바른 다음에 이렇게 롤링을 해줘야지 뻑뻑하지 않게 롤링이 되는데 이게 매일 그렇게 하려면 좀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1단계는 그냥 기초만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흡수를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1단계가 이제 진동수가 낮은 거지 흡수되는 층은 훨씬 깊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줘도 흡수력이 엄청 높아지고 이 피부 속 촉촉함도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빡시게 해줄 때는 4단계로 이 4단계는 기초 흡수뿐만이 아니라 개를 좀 충분히 발라준 다음에 이 턱 라인이라든지 불독살 라인 있죠 좀 눈에 띄게 처짐이 보이는 부분 그 라인 위주로 이렇게 리프팅 목적으로 관리를 해줘요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이제 제품 흡수시키는 용도로 거의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 라인 정리되는 효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늦게인 이후로부터는 이런 라인 정리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피부과에서도 AX 잘 맞는 분들 보면은 뭐 써머지 울세라보다 더 리프팅 효과가 큰 것 같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쿼드세라도 마찬가지로 라인 정리되는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다른 홈케어 리프팅 기기로 좀 효과를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는 역시나 금액이죠 제가 이번 마켓이 큰 메리트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 첫 번째가 오늘 마켓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니다 이 두 가지에요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얘 정가가 이제 120만원 떼고 할인할 때 사도 100만원 전후에요 참고로 저도 100만원 떼에 샀습니다 근데 공급가는 무려 88만원이에요 하 근데 또 여기서 또 할 말이 많은데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금액을 어떻게든 깎으려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88만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오픈 이벤트여 가지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가격대로 한 거고 그 금액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예 그 금액으로는 절대 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만원만이라도 더 내려주면 안 되냐 지금 최저가인 거는 오케이 근데 이전에 마켓 됐던 그 똑같은 금액 되면은 너무 메리트가 없지 않냐 했더니 이제 계약상 그 이전 공급가보다 더 내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계속 정말 구질구질하게 막 그럼 5천원만이라도 배송비만 빼는 건요 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어쨌든 더 금액을 낮추지는 못했지만 이번 공급 가격보다 더 내려갈 일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켓이 흔하지 않은 기회다 라는 건데 제가 이미 애정하는 그 홈케어 계기들이 몇 개가 더 있잖아요 사실 걔네들도 같이 이제 마켓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했던 이유가 뭐냐 이미 내가 안 해도 공급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 라이브로 파는 판매 가격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마켓을 진행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이 쿼드세라는 여태껏 한 분이랑만 진행을 하셨어요 뭐 브랜드 말로는 원래 뭐 기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공구를 마진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홍보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제가 이제 브랜드 측말을 그대로 다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팩트만 봐도 여태껏 공구를 딱 두 번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량도 딱 정해진 양만 해가지고 10분 안에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이번 마켓이 큰 메리트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막 머리가 막 좀 복잡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딱 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비슷한 계열로는 가장 스펙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 절대 저렴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스펙을 가진 애들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화장품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주고 그리고 리프팅 효과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또 있는데 다른 리프팅 기기들 원리는 이제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피부 안쪽에 손상을 준 다음에 이제 그거를 회복시키는 그런 원리인데 얘는 그 손상 후 회복이 아니라 피부 세포 활성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극이 적고 피부의 본연의 건강함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이랑 이제 정확한 금액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고 근데 이번 마켓의 물량이 500개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수량이 공개가 안 되는 건데 브랜드 측에서 상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이제 마켓 진행하면서 쌓아온 저의 데이터들로 보면은 진짜 적은 양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루를 못 남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은 좀 빠르게 겟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럼 띠